오는 11월 19일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화재 예방대책이 추진됩니다. 도내 68개 시험장을 대상으로 한 이번 대책은 시험 당일 화재로부터 수험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11월 12일까지 2주간 실시됩니다. 주요 내용으로는 시험장 소방시설의 정상작동 확인과 학교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강화, 또 시험장 주변 소방출동로 확보 등입니다.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능시험일 전까지 조치할 방침입니다.